숭남 논산 순위다영님 만나러 어저께 왔다가 가까운데 여기 탑정 출렁다리 한번 갔다올라고 왔습니다 여기 탑정 출렁다리 풍문 쭉 가 볼께요 출렁다리 쪽으로 가려면 한 150미터 정도 걸어 올라가야 돼 아직까지 애미소리가 아주 그냥 시원스럽게 들리네요 아침 새벽까지 비가 좀 내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가 그치고 날이 그래도 흐려서 산책하기 하기 시원하고 좋아요 그 길이 좀 왕복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넓지는 않네요 또 여긴 맨거같은 덕분을 비슷하게 와가지고 여름에 가면 여름에 가면 여름에 가면 어디서vy고 나머지가 영어 오 가고싱도 하는 그런 장소나 본데? 음악이 나와서 염소거 좀 하고 갈게요 아 이거 염소거가 안자나? 일단 가야되겠네 저 앞에 보이는게 탑정호 출병달입니다 호수가 꽤 넓네요 매주 월요일은 정규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무려 입장 입구 입구 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구 쪽에서 가볼게요 오 멋지네 탑정호 출렁다니 자 주거리가 볼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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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보면 안되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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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출렁해 흔들흔들 거리갖고 카메라를 밑에 가면 안될 것 같아요 흔들흔들 거리는거에요 지금 앞에 보여드릴까요 앞에 어 어 보이죠 네 앞에 먼저 가자면 제가 천천히 가니까 바닥에 가면 안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넓어요 밑에는 바닥은 안 보고 가야되요 철망이 있는데 흔들흔들 거려요 밑에 이렇게 철망이 흔들흔들 거립니다 이게 출렁다리다 그래요 바닥에 저기 이게 뭐라 그래요 스카이워크 식으로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탑정호 슐렁다리인데 스카이워크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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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시죠 에? 아니야 이거 그냥 영상 지금 앞에 저기 앞에 순이다잉님이랑 기타사랑 미영님이랑 가시고 앞으로는 좀 뽀카 뽀카님이 먼저 걸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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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출렁출렁 해갖고 출렁다리 출렁다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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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하면 안돼 미쳐 쳐져 아이고 아이고 출렁출렁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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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출렁하니까 어지러워 아 멋있네 이게 쫙 쭉 이렇게 쫙 만들어도 지금 현재 출렁출렁거리는거에요 이게 다리가 흔들흔들거립니다 흔들흔들거리면서 가고 있어요 주변에 하죠 탑정 출렁다리 논산입니다 논산 충남 논산 탑정 탑정 후에 있는 출렁다리 가고 있어요 음악이 잔잔하게 흐리네 좋네요 하늘이 파랗고 저쪽은 양쪽에 구름이 차이가 틀리죠 여쪽은 헌하고 좌측은 쪼금 뒷 출렁다리 출렁다리 계속 이런식으로 이렇게 스카이버커식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바닥을 그냥 데크름만 해놨으면 무섭지가 않는데 밑에 스카이버커식으로 바닥 호숫가가 비치는 그런식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물결이 있는게 보이죠 꽤 이게 기네요 길이가 엄청 길어요 하하 맹맨지에는 아무도 없어 외로움이나 하하하 지금 제 앞쪽으로 쭉 가시고 계시는데 주위로는 지금 사람이 안 따라 보고 계세요 제 뒤쪽으로 아무도 안 오시네 어우 벌써 이만큼 왔네 한 3분의 1은 온 것 같아요 바닥 보고 가면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피해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면서 직진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밟아가면서 이쪽 밟아가면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아유 무서워요 아유 무서워 하면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면 가요 그러니까 더 출렁 출렁되는 것 같아요 출렁다리 건너가고 있습니다 갔다가 한 바퀴 뺑 돌아야 되는 건지 그냥 갔다가 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저기 앞에 조금 더 가면 중간에 가나 봐요 저기 게이트가 보이죠 저 앞쪽으로 가면 중간 지점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출렁 출렁거리고 다리가 제가 왔다 왔다니까 다리가 출렁 출렁거립니다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죠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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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저기 휴게소가 있네요 스카이 가든 중간에 이렇게 휴게소가 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요 스카이 워크십을 걷고 오러 가고 있습니다 스카이 가든 하늘의 정원이 왔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앞쪽 정원에 와서 여기 저 벤츠도 잘 되겠네 한 반 정도 걸어 왔어요 북문에서 와갖고 남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앞쪽으로 쭉 가면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스카이 가든 마주 걸어갈게요 잠깐 세워놔요